먹어 맛있다 엄마 포도 얼마만에 먹어 봉지 좀 내자네 먹었지 야 감 잘 익었다. 감 이거 먹었어. 원래 감이 껍질 벗겨서 먹어야 되나?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먹어도 되는 건가? 뚜껑만 짜면 되는 거지? 그냥 먹어도 있다. 근데 그냥 이체로 똥체로. 껍질 채로 먹어봤을까? 쇠가 없네. 먹기는 좋다. 쇠가 없네. 먹기는 좋다. 이어진 사람들은 먹기 좋겠다. 이 아프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. 쇠가 없네. 쇠가 없네. 쇠가 없네. 쇠가 없네. 안 먹어봤어. 이거 했는데 뭐가 맛있다. 있던 감이 이거 씨덕고 나왔다. 맛있다. 감이 막 달다. 음. 음. 쇠가 없네. 쇠가 없네. 다진 감이 막는 중. 쇠가 없네. 이거... 포도가... 미국산. 이건 미국거 쇼도와 이건 미국거 딴 일에 와서 응 미국에서 갖고 온거 맛있다 쓰지 않지 작년에는 포도 먹은 기억이 없다 엄마도 안먹어놨거 같은데 그냥 안먹어놨거 감은 맛있네 네 넣으려고 간이 씨없고 한 잔 털어 응 이건 씨가 많네 포도 바나나 먹게 이건 안 먹게 이건 안 먹게 이건 씨 씨 포도가 약한 것이 좋은 것이 어떠냐 내가 살고 안 먹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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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 추워? 질 때 아니야 지금껄이 질 때 아니야 배불러는 말해 아유 그만 먹혀 잘 먹게? 응 나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나 배불러 감사합니다